리프팅의 명가 DLS 클리닉 남심저격 리얼토크라디오 배성재 10 밤 10시 오늘의 헤드라인으로 시작합니다 사운드 오브 텐 9, 8, 7, 6, 5, 4, 3, 2, 1 숙보 직장인들이 일주일 중 가장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요일은? 월요일 아니라 화요일 오늘도 화요병 잘 버티셨습니까? 안녕하세요 4월 23일 화요일 배성재 10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넥스트 도시인이었습니다 오랜만에 들으니까 너무 좋네요 라젠카도 듣고 싶어졌고요 10시를 알리는 헤드라인 오늘 직장인들이 일주일 중에 가장 스트레스를 받는 요일은 월요일이 아니라 화요일이다 월요일엔 월요병이 있고 월요일이 제일 힘든 것 같지만 사실 주말에 푹 쉬고 출근하는 거라 은근히 월요일은 몸 컨디션은 괜찮다 막상 화요일이 제일 힘들다고 합니다 그것도 오전 11시 45분이 제일 힘들대요 일주일에 처리해야 될 모든 일들이 생각나고 스트레스가 정점에 이른다고 하는데 어쨌든 그 정점의 시간 지났으니까 이제 내려갈 일만 남았죠 차민준님 화요일밖에 안 된 게 충격이라고 하셨습니다 음... 그러면서도 뭐 최악은 수요일이다 라고 하신 분들도 있고 음... 점심 메뉴 고민하는 게 그렇게 힘드냐 라고 하신 분도 있고요 자 아무튼 화요일에 쌓인 스트레스는 베텐 들으면서 푸셨으면 좋겠고 힐링 보이스 남이춘 윤태진 씨가 대기 중입니다 자 불편 사항들을 고발하는 코너 불편한 것은 불편한 것이다 진행하겠습니다 세상 불만 다 토로하고 속 편해지는 그런 시간이죠 잠시만 기다려주시고요 고릴라 보는 라디오나 카카오티비에 배성재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직접 보실 수도 있고 채팅 참여도 가능합니다 코너 전엔 일상 문자를 소개하는 프리선언이 있습니다 샵 1077번이고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와 모바일 메신저는 무료니까 편하게 말 걸어주세요 베텐에서는 톡톡톡 예뻐지는 소리 톡스앤필몰에서 마스크 100세트 파워풀X에서 박찬호 크림과 메디핑 세트를 드리니까 참여 많이 해주세요 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배성재 10은 현대자동차, 노랑통닭, 한국토요타자동차, 기초영어 해커스톡, 벼룩시장, 난민구닷컴, 60개치킨, 마세라티, 우리은행, 현대자동차, 반올림피자샵, 금성침대, 페인트는 제이비스코, 바찌, 동양건설산업, 국민인쇄 성원에드피아, 2588 대리운전과 함께합니다 염지를 하지 않아 건강합니다 가마솥에 튀긴 노랑통닭 노랑통닭 결코 잊혀지지 않는 강렬한 뒤태 게다가 이기적인 퍼포먼스까지 알잖아? 힙한 것과 아닌 것은 한 끗 차이라는 것 가장 이기적인 하이브리드 렉서스 UX 지금 이 짜릿함을 즐겨봐 렉서스 10년 배운 영어 10초도 말 못한다면 당신은 왕초보 왕초보와요 해커스톡 왕초보영어 해커스톡 왕초보 왕초보영어 탈출 해커스톡 펴룩시장 하자 펴룩시장 하자 구인구직할 땐 모바일로 하자 펴룩시장 하자 펴룩시장 하자 부동산도 역시 모바일로 하자 펴룩시장 할 땐 모바일로 하자 펴룩시장 앱 다운받고 이제 펴룩시장도 스마트폰에서 비밀인데요 저 박소연은 외출할 때 난민구만 입어요 설마 라디오 디제이 할 때도 난민구만 입는걸요 진짜? 못 믿으시겠다면 지금 당장 난민구.com에 들어가보세요 대한민국 넘버원 패셔니스타라면 난민구.com 어머 너도 난민구 입었구나 어머 왜이렇게 맛있어? 맛있는 육십개 치킨 오 세상에 너무 맛있다 맛있는 육십개 치킨 송팀장님 한 마리 더 매일 새기름 육십마리만 맛있는 육십개 치킨 육십! 어머 누가 다 먹었지? 나지 단 3.9초 동안 당신은 무엇을 증명할 수 있는가 레반데 트로페오 마사라티 안녕하세요 우리은행 모델 맥핑크입니다 꿈꾸는 우리 즐기는 우리 도전하는 우리 멈추지 않는 우리 나답게 우리답게 It's me It's we We believe 우리은행 어떤 말이든 자유롭게 보내주시면 소개해드리는 문자 소개 코너 프리선언 극한직업 배성재 허리띠님 차단해 주시고요 편의점에 슬슬 빙수가 입고되기 시작하더라고요 몇 개씩 사서 집에 쟁여드려고요 라고 하셨습니다 이거 꿀이죠? 맛있습니다 차단해 드리고요 7058님 카메라가 커보이게 나온다면 여리여리해 보이는 남이춘 장폭수는 얼마나 마른 거죠? 라고 하셨습니다 직접 보신 분도 알죠 얼마나 조그미들인지 9602님 어벤져스 엔드게임을 보기 전에 앞서 미리 역대 마블 영화를 다시 보는 중입니다 경건 이런 건 미리미리 봐둬야죠 이제 와서 벼락치기 하면 됩니까? 물론 다시 한번 보는 것도 괜찮죠 1735님 배디 내일 용암액 예매 못했죠? 저는 내일 퇴근하고 보러 가는데 라고 했습니다 부럽습니다 휴가를 갔다 와야 돼서 휴가 간 동안 스포당하면 안 되는데 최라마님 배형 똑같네 내일 어벤져스 개봉하는데 저는 예매 성공했는데 배형 성공하셨나요? 차단해 주세요 이름이 라마시네요 그거 8579님 성재형 어제부터 고등학교 첫 중간고사 시작했는데 다 망쳤어요 앞으로 남은 시험 잘 보라고 말해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제 말 한마디에 잘 보실 수 있다면 좋겠는데 잘 보시기 바랍니다 프리선언이었습니다 여러분 내일 방송되는 백어슨 라이브 스스스 BK 김병현 선수가 나오니까 많이 놀라오세요? 베테네에서 다른 채널 홍보 조금 불편하네요 그럼 어쩔 수 없이 저도 홍보 하나 하겠습니다 저 해피투게더 찍고 왔어요 소문 많이 많이 내주세요 깨알 홍보 코너가 아닙니다 이곳은 대국민 불편 접수 라디오 신고 센터 불편한 것은 불편한 것이다 이마에 윤기가 블링블링 되살아날 때가 됐죠 윤태진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윤태진입니다 이마가 오늘 눈부십니다 어떻게 이렇게 물광이 나는지 반짝반짝하네요 항상 감론을 박여요 저건 물광일까 불광일까 지난주 윤태진씨가 해피투게더 예능 녹화를 하고 왔습니다 녹화하고 왔어요 고맙습니다 정말 경사네요 윤은님을 뵙고 왔는데 윤은님 만난 얘기 좀 해주세요 아니 그냥 너무 행복했어요 제가 좀 주변에서 너무 좋아가지고 약간 서성서성 되기는 했는데 먼저 이렇게 오셔가지고 어떻게 여기서 보냐고 이러면서 야구 매거진 할 때 챙겨봤다고 하는데 그런 느낌의 제가 처음이었어요 딱 인사를 하고 슉 가셨거든요 근데 혼자 이렇게 서가지고 손을 이렇게 악수한 손을 이렇게 앞을 펼쳐보면서 이게 손 씻기 싫은 느낌인가 너무 좋다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렇군요 간증 시간인가요 물어보신 분 있고 진짜 세례받고 온 것 같다고 하신 분 있고 너무 좋았어요 배성재 만났을 때 이야기랑 비교해봅시다 라고 하신 분 있는데 배디가 짱이죠 이 옛다 하나 준다는 뭐죠 아무튼 유재석을 만났기 때문에 유광이다 이마의 광이 아니 원래 이랬는데 유일신인데 비교가 되냐라고 하신 분 너무 좋았습니다 아 그래요 아무튼 아직 방송 전이고 예능이라는 게 저도 좀 해봤습니다만 네 불량을 욕심내면 안 돼요 아 진짜 싹둑싹둑 많이 잘려나갑니다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진짜 별로 안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조용히 다녀왔는데 뭔가 좀 불안해요 그래서 저희 베텐에서 기대하고 있는 거 아시죠 언급하기가 불안합니다 다시 한번 광탈을 기대하는 거죠 조금 나올 것 같은데 아 나 이거 너무 요썰고 조썰고 네 그런 거 너무 기대하지는 마시고 네 걱정 말라고 하신 분들이 있어요 오빠 생각에 이말년보다 많이 나올 거라고 아 네 남이춘 10초 컷이라고 질문이 있고 자 광탈춘 3년 만에 재현할지 아직은 뭐 언젠지 모르지만 일단 5월쯤 방송으로 알려져 있죠 네 그럴 것 같은데 정확하게 정해지면 알려드리겠습니다 라빌로스님 오늘부터 유태진인가요? 아니요 톱질 쓱싹쓱싹님 유재석이 지목한 대형신인 남이춘님 아니에요 이 정도는 아니고 그냥 광탈크라운 가자 라고 하시면서 3연승 노래하는 분이 있습니다 놀다 왔습니다 혹시 베텐 얘기도 했나요? 베텐 이야기도 하고 어? 베디 이야기도 하고 오 네 그래요? 베디 꼭 봐주세요 그래요? 요썰고 조썰고 되면 저희 베텐은 워낙 쿨한 방송이라 네 타 방송사 뭐 예능이나 드라마 얘기는 막 실컷하지만 거기는 또 KBS의 핵심 예능 아닙니까? 근데 저희 얘기를 과연 썰지 않을지 근데 일단 거기서 베디 이야기 했을 때 되게 좋아하셨어요 네 하지만 제작진은 KBS 직원들입니다 그렇네요 싹둑싹둑 네 썰린 다음에 나중에 저희 여기서 털어주세요 그럴게요 네 썰린 얘기 네 자 0204님 저는 여자고요 남사친 추천으로 베텐 들은 지가 얼마 안 된 신입 청취자입니다 친구가 자꾸 저보고 윤태진 했네 윤태진 했어 이런데 뜻을 모르겠어요 윤태진 했어가 무슨 뜻이죠? 예쁘단 뜻인가요? 예쁘신가 봐요 예쁘단 뜻이죠 지상파 평일 예능하고 오더니 아니 뻔뻔해졌어요? 아니에요 그래서가 아니라 이 수신료의 가치를 여기서 이렇게 보여줍니까? 좋은 뜻은 아닙니다 빠른 속도로 탈락했다 빛의 속도 탈락 광탈 얘기입니다 모 예능에서 했던 거고요 거기 뒤풀이는 갔다 왔다 그랬죠? 뒤풀이요? 어디요? 소사이어티? 뒤풀이는 네 다녀왔죠 눈치 없이 갔나? 불편한 것은 불편한 것이다 코너 참여 방법을 소개해 주시죠 네 지난주에 이어서 한 주 더 가게 된 주제죠 주제는 일상생활 도중 불편하게 툭 튀어나오는 직업병입니다 여러분의 직업은 뭔지 그리고 어떤 직업병을 겪고 있는지 직업병 때문에 불편한 상황들 제보 많이 해주세요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무료인 고릴라와 모바일 메신저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초공감 사연에는 선물로 쇼핑몰 이용권 챙겨드릴게요 요즘 근데 윤태진 씨는 아나운서나 방송인의 삶에서 또 하나 살짝 변한 게 1인 방송 하고 있잖아요 인터넷 방송 그거 하면서 혹시 직업병이 생긴 거 있습니까? 직업병까지는 아닌데 뭔가 제 하루를 유심히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뭔가 특별하게 얘기할 거리가 없을까 그냥 항상 신경 안 쓰고 살았었는데 아이템을 찾는다? 네 뭔가 계속 이건 얘기해야겠다 컨텐츠를 이건 재밌는 얘기네 약간 이런 거 들려드려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리고 계속 동영상을 자꾸 찍는 그런 그런 병 같이 MT를 갔는데 참 불편하더라고요 왜요? 왜요? 카메라를 꺼내놓고 앞에다가 찍고 있으니까 아니요 MT 때는 그렇게 제가 안 한 게 그거예요? 일상이 컨텐츠가 되는 거고요 네 자 그러면 가보겠습니다 일상생활 도중 불편하게 툭 튀어나오는 나의 직업병 제보를 볼까요? PCN님 채소 장사하는데 술집이나 음식점 가서 안주로 나온 음식 야채 원가 따지고 앉아 있습니다 근데 채소 장사하시면 진짜 그럴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한창 사 먹다가 결혼을 해서 이제 집에서 뭔가를 만들어 먹기 시작하면 혹은 이제 혼자 사는 분들도 뭔가를 요리를 시작하면 밖에 나가서 사 먹는 게 너무 아까워진다고 맞아요 가격이 딱 보여서 진짜 단가를 그리고요 향희님 여자친구는 영양사 저는 조리사라서 식당 가면 매일 맛평가합니다 이건 짜다 이건 싱겁다 여기에 이게 들어갔으면 더 좋았을 텐데 하면서 밥 먹습니다 두 분 되게 잘 맞으시겠다 그러네요 영양사와 조리사 진짜 이분들이 결혼하시게 되면 아이들은 정말 건강한 음식과 맛있는 음식을 먹게 되겠네요 이게 한 분만 이거를 조금 불편해하셔도 이거 짜다 이건 좀 싱겁다 이거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러면 그냥 먹어 약간 이렇게 되잖아요 어쨌든 차단하라고 나가라고 짭수들 빨리 차단하라고 하신 분들께요 대빈훈님 공인중개사입니다 평소 처음 보는 사람들 만나면 사장님 사모님 이런 호칭이 입에 붙었습니다 여기서는 다 극존칭을 쓰거든요 그리고 건물을 보면 이건 얼마짜리며 돈을 얼마나 벌겠구나 부럽다 생각을 자꾸 합니다 공인중개사분들은 진짜 그렇겠네요 이게 지나가다가도 위치 건물의 어떤 모양 그리고 딱 보면 저 층에는 몇 개 몇 개 해가지고 월세가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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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주고 와 부럽다 이렇게 결론은 부럽다가 되겠네요 공인중개사 하시는 분들은 이제 결론적으로 언제나 부럽다 와 부럽다 상우제이님 역사를 전공하는데 부모님이든 친구든 무슨 말을 하면 이게 진짜 팩트에 기반한 것인지 의심합니다 요즘은 역사 전공 안 해도 인터넷이 어디서나 터지기 때문에 폰으로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역덕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역사 덕후들 확 이렇게 찾아가지고 논쟁이 벌어지기도 하고 저는 그런 거 너무 재밌어요 들여다보면 팩트 가지고 논쟁 펼쳐지고 그러면 재밌습니다 영짱님 간호사인데요 아기 기저귀 갈 때마다 엉덩이를 두 번 탁탁 때려요 주사 놓는 게 버릇이 됐네요 엉덩이만 보면 되게 울겠네요 그리고요 평길김님 남자 간호사인데요 여친 손잡을 때 나도 모르게 손가락으로 여친 손등에 있는 혈관을 찾게 돼요 이게 무섭다 튀어나오는 이 혈관을 그래도 관리를 잘해주실 수 있겠네요 그렇죠 오늘 왜 이렇게 커플이 많죠 불편하시군요 방송 잘못 찾아오신 분들이 좀 늘은 것 같습니다 하이 UFO님 사진 스튜디오 하고 있습니다 SNS에 올라오는 사진들을 볼 때 자동으로 보정 효과를 걷어내고 실물은 이렇게 했지 예상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재작년 베디의 인생사진 아래땡 화보를 보면서 보정하신 분이 정말 뼈를 깎는 장인인 분야를 느꼈습니다 그 사진은 좀 너무 했어요 그렇죠 그래요? 그 많이 보정한 건가요? 그거 찍고 네 갖다주셨어요 직접 그 기자님이 SBS 로비까지 와서 딱 나오자마자 그 책을 주셨어요 딱 보고 펼치는 순간 제 사진인데도 너무 저의 반응 예? 예? 이랬는데 그분이 너무나 일상적으로 겪는 반응이라는 것처럼 많이 놀라셨죠? 이런 대수롭지 않은 반응이었습니다 아니 진짜 자연스럽게 엄청 이런 어떻게 보면 또 저 같아요 그렇죠? 컨디션 좋으면? 응 아니 배디예요 배디인데 그게 되게 딱 보정이 진짜 배디 안 같다 너무 보정 심하겠다 이게 아니라 배디인데 배디야 근데 막 턱선이 막 이렇게 근데 그 턱선도 만들 수가 있나요? 보정으로? 몰라요 저는 그 사진을 찍을 때 일단 옷을 제가 평생 입지 않는 옷들을 막 입히면서 그때부터 불편했거든요 이런 옷 저 안 입는데 괜찮겠어요? 저 배가 이렇게 나오는데 괜찮겠어요? 했는데 찍으면서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배가 이렇게 아주 만족스러우실 거예요 그랬는데 저 나온 거 보고 정말 놀랐습니다 그치? 와 그렇게 생각나요 진짜 놀라요 배디였는데요 아닙니다 찍을 때만 이렇게 찍으신 건 아니죠 고물찌가한테 사람이 나왔다고 하신 분이 있고 단군신화급 미칼란젤로급이라고 하신 분도 있고요 아랫댕이 그리고요 무브먼트님 평택 송탄에서 스피닝 강사 겸 피트니스 센터 운영 중입니다 길거리를 지나가다가 스피닝 노래가 나오면 나도 모르게 스피닝 안무하고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겠네요 스피닝 해본 적 있으신가요? 없어요 저도 해본 적은 없는데 제가 운동하는 곳 옆에 따로 방이 있어가지고 그거 이렇게 슬쩍 들여다보면 와 되게 신나겠더라고요 그게 이제 막 움직이면서 이렇게 하는 거죠 네 그리고 계속 엄청 인싸 선생님들이에요 더 더 더 더! 한 번 더! 이러면서 리듬을 다 주더라고요 가라앉을 틈은 안 줍니다 한 번 해보고 싶기는 하네요 그러니까 이건 진짜 관리를 확실해 주시더라고요 아이디도 무브먼트시네요 그러네 대경민님 어린이집 선생님인데요 시댁에서 참외를 깎는데 가로 세로 2cm 정도로 깍둑 썰기 했어요 아이들이 한 입에 목에 걸리지 않게 자르던 게 습관이 돼서 시아버님께서는 아주 한 입에 쏙 들어가서 씹을 것도 없구나 하시는데 어찌나 웃기던지요 아기들 먹을 수 있게 이건 뭐 나쁜 건 아니네요 착한 버릇이네요 그리고요 김민성님 교도관으로 4년 동안 일했는데 소개팅할 때 실수로 소개팅녀에게 직업이 뭐예요? 라고 묻는다는 게 죄명이 뭐예요? 라고 물어본 적이 있네요 소개팅녀 표정 굳고 주선자에게 엄청 혼났던 기억이 이 정도면 그냥 스몰 토크 농담으로 아 제가 교도관이라서요 아니면 센스 있게 여성분이 예쁜 게 죄? 약간 어이 해투를 다녀오더니 아 저 원래 그랬는데 물 올랐네 물 올랐어 원래 그랬는데 아니 뭐 건더기도 없는데 갑자기 본인이 건더기를 만드네 뭔가 센스 있는 여성분이셨다면 받아칠 수도 있었다라는 거죠 아 윤은님의 픽이 이 정도 폼을 보여준다고 당신의 마음을 흔든 죄? 약간 이렇게 장난을 칠 수 있었다 정말 낯서네요 아 왜 그래요? 지상파 평일 예능 한 번 나갔다 오면 이렇게 낯설어지면 됩니까? 그 예능 얘기는 그만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배텐 굉장히 혼종 느낌이라 듣기 불편하다고 붐기와 해툭기가 너무 섞였다고 하시면 자 노래 좀 듣고 오겠습니다 프로미스 나인 러브밤 2부에 뵙죠 고고 고릴라 노릇노릇 맛있는 햄 우리집 단골 산숙골 쫀득쫀득 맛있는 햄 우리집 단골 산숙골 산숙골 목장 햄 이야기 산숙골 목장이라면 건강하고 든든해요 맛있골 산숙골 산숙골 목장 햄 이야기 마켓컬리에서 산숙골 목장 햄 이야기를 검색하세요 여성들도 착착 초보들도 착착 이쪽 텐트 착착 베스트 캠프 한강에도 착착 캠핑장도 착 원터트로 착착 베스트 캠프 즐거운 캠핑에 베스트 캠프 초보아의 펜스트 캠프 이쪽 텐트 베스트 캠프 북토리? 빠르다 쉽다 편하다 북토리? 원하는 인쇄를 한 방에 북토리? 인쇄는 당연히 북토리 수량이 상관없이 쇼핑하듯 쉽게 클릭 인쇄 원하는 대로 당신을 위한 맞춤 인쇄 북토리 한 번 더 인쇄는 당연히 북토리 인쇄하면 북토리 값비싼 백화점표 이불 세트 하지만 가격의 3분의 1은 판매장 수수료라는 불편한 진실 온라인으로 사면 늘잖아요 이불하는 누비지요 백화점급 이불을 거품없이 누린다 이불 구입의 간편한 진실 이불하면 누비지요 검색창에 누비지요 암 걱정엔 메리츠 올바른 암보험 유방암, 전립선암, 자궁암도 빠짐없이 든든하게 진단비 보장 걱정되는 폐암, 간암도 빠짐없이 든든하게 진단비 보장 검색하세요 암 걱정 덜어주는 메리츠 올바른 암보험 메리츠 올바른 암보험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가입 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암 걱정 덜어주는 메리츠 암보험이 30분을 알려드립니다 SBS 생활정보 현재 충청도와 남부지방 제주도에 비가 오고 있습니다 저녁 무렵부터 구름대가 시간당 10km 속도로 느리게 북상하면서 서울 경기 지역의 비는 당초 예상보다 2, 3시간 늦어졌는데요 밤 11시 이후부터는 서울과 경기 북부지역에도 비가 오겠습니다 비의 양은 충청과 남부지방에 10에서 40, 경남 해안에는 20에서 50, 서울과 경기 강원도에는 5에서 10mm가 예상되고요 비는 내일 오전이면 대부분 그치겠지만 충청도와 남부 내륙에는 오후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서울 경기와 강원 영서에도 오후에 곳에 따라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모레 목요일 오후에는 전국에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16도, 한낮 기온은 서울 25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함께 만드는 기쁨, SBS 생활정보였습니다 행복이나 사랑 위에 일을 하고 돈 벌지만 시험치듯 결론 나는 인생살이 아니잖아 우린 절대 추파, 수 절대로 헷갈리지 말자 파워의 평생성제의 텐줄에서 뱉니다 여자들이 오히려 더 알고 싶은 남자 얘기, 자동차나 드라마 얘기 모두 다 다 할 줄 알아 남자를 위하는 남자의 방송, 그러니 여자들의 마음도 다 정보 뭐라도 안 해 오빠 형님 모두 다, 들어봐 남자를 위한 방송 처음이야 남녀노소 궁금하면 들어와서 들어도 돼? SBS 배성재의 텐 배성재의 텐 2부가 시작됐습니다 불편한 것은 불편한 것이다, 남이춘, 윤태진 씨와 함께하고 있고요 지난주에 이어서 일상생활 도중 불편하게 툭 튀어나오는 나의 직업병 사연들 만나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보 많이 해주세요 긴 사연은 쭈쭈님이 보내신 걸 재구성했습니다 제 여동생은 7년차 어린이집 선생님인데요 원래는 되게 사납고 짜증 많은 스타일이었는데 오랜 시간 아이들을 대하다 보니 뭔가 안 어울리게 굉장히 상냥해졌더라고요 어? 저기 오빠가 왔네요 자 배꼽에 손 올리고 인사 오빠 안녕하세요 뭐래? 부담스럽게? 어머 내가 또 습관적으로 이렇게 인사했네 내 방정마주님 뗐지 뗐지 뭐래? 그만 적당히 하고 밥이나 먹자 자 제가 숟가락을 놓아보았고요 젓가락도 여기 놓았고요 자 거기 앉은 친구 아니 아니 거기 앉은 오빠 선생님이 아니 아니 동생이 건네는 국 좀 받아볼까요? 국그릇 안 받은 사람 손 뭐래? 국그릇 잘 받았으니까 나 먼저 먹는다 아 우리 친구 아니 우리 오빠 반찬을 이렇게 흘리면서 먹으면 어떡해요 자 천천히 꼭꼭 씹어서 먹으면 절대 흘리지 않아요 자 그리고 우리 친구 아니 오빠 멸치를 계속 빼놓고 안 먹는 것 같은데 그럼 안 돼요 안 와 잔소리 진짜 심하네 적당히 해라 어? 그렇게 갑자기 화내는 거예요? 화내면 뭐라 그랬지? 나쁜 오빠예요 그렇게 동생한테 화내면 돼요? 안 돼요? 동생한테 짜증내는 행동 잘못했어요? 안 했어요? 안 와 되게 시끄럽네 알았으니까 밥 먹자 밥 먹어 알았어요 우리 오빠 제가 잔소리해서 많이 서운했어요 선생님도 아니 아니 이 동생도 노력할 테니까 우리 오빠도 동생하고 잘 지낼 수 있게 함께 노력해봐요 자 약속 유치원 선생님 말투가 입에 베서 자꾸 가족들을 어린아이 다루듯이 하는 제 동생 친절해져서 좋긴 한데 너무 부담스럽고 불편하네요 처음 본 여자님 친동생이 저러면 눈 찔렀다 아라리오322님 해투에서 배운 상황극 실력이라고 아 연기력이 아니 여러분 저 항상 했는데 왜 갑자기 이러세요 저희가 쭈쭈님 사연을 재구성할 때 작가들이 MSG를 좀 쳤을 거예요 네 그렇죠 하지만 연기를 너무 과하게 해가지고 거의 개콘 나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네 보니안이 비켜 수신류의 여신이 나가신다 아 예 조세호식 꽁트라고 하십니다 아니야 오바가 한 20% 늘었어 거기서 꽁트 했나요 안 했어요 아 갔다 오기만 해도 이 정도군요 아니 아무튼 어린이 선생님들 사연이 많이 왔는데요 진짜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직업병이 좀 있대요 지금은 MSG 많이 쳤죠 어무쳐어 보니까 근데 어무야 돼요 뭐 이런 말투 뭐 했어요 이렇게 하는 거 생긴다고 하고요 땡튜버들도 구독자 여러분 이런 멘트가 입에 붙는데 윤탄신은 뭐라고 하나요 저는 안 그래요 팔로워들을 지칭하는 별명도 없고 네 아직 없고 그냥 여러분하고 부르거나 춘린이들 뭐 이런 거 안 하고 안 합니다 아 그래요 네 제가 그걸 정해보려고 했었는데 다들 좀 마땅한 게 없다 그래가지고 정해지지 않았어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저는 뭐 딱히 진행병 이런 건 없습니다 저는 불편한 자리가 돼서 내가 좀 총대 메고 진행해야지 이런 거 하잖아요 불편한 자리는 그냥 불편하게 둡니다 불편해 그래야 빨리 집에 가잖아요 불편해 네 자 여러분이 보내주신 일상생활 도중에 불편하게 툭 튀어나오는 나의 직업병 사연을 소개해볼까요 길동황님 한무교사입니다 지나가다 중화요리 음식점을 해석하고 친구들에게 풀이해줍니다 이런 친구도 있으면 좋아요 네 그리고 지금 보내신 분 7903님 문화재 조사를 하고 있는 연구원입니다 직업이 직업이다 보니 어딜 가나 길을 걷다 보면 늘 유물 찾으려고 두 번 주변 경치는 안 보고 늘 땅만 보고 다녀서 불편합니다 근데 이건 멋있네요 인디아나 존스잖아요 유물을 찾으려고 주변을 항상 살피시는군요 마스터키틴 느낌 이런 지식이 있으면 얼마나 삶이 풍요로울까 유물이나 역사에 대한 지식이 깊은 사람들은 진짜 멋있어요 진짜 땅 파고 나오면 두더지인가요? 비하하는 분 땅 파두라고 자 다음은요 강일구님 회사에서 전화하는 게 버릇이 들어서 집에서 꼭 전화기 들고 9번 누르고 거는 불편한 버릇이 생겼습니다 아 이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요 0184님 은행원입니다 계산기가 없으면 계산을 못합니다 그건 저희도 그래요 은행원이면 저희 암산해요 라고 할 줄 알았는데 계산기 없으면 계산이 안 된다 저희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핸드폰을 계산기에 켜고 하지 않나요 또 은행원 분이신데 0318님 돈이 지긋지긋하고 꼴도 보기도 싫어요 라고 자기 돈이면 그럴까요? 남의 돈이니까 꼴 보기 싫겠죠 자기 돈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예쁘겠습니까 매일매일 냄새 맡고 매일매일 먼지 털어주고 그러지 않을까요? 그리고요 0777님 저는 사진관 주인인데요 어제 남이춘 만나서 셀카 부탁드렸는데 저도 모르게 자 카메라 보시고 하나 둘 셋 멘트가 튀어나왔네요 라고 어 그래요? 어 그랬구나 사진관 주인이시면 되게 잘 찍으셨겠네요 그러니까요 태그해주세요 저 기억이 안 납니까? 어제 엄청 많은 분들이 계셔가지고 정확하게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렇군요 기억 못한다는 얘기고요 사진 태그 같은 거 해주시면 또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저를 태그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3650님 연애상담사입니다 배텐 비참 코너들 들을 때마다 현기증 납니다 연애상담사라는 직업이 있나요? 그러게요 어떻게 해주는 거지? 연결까지 시켜주시는 건가? 연애상담 플러스 주선까지? 응 그래야 상담이 딱 되지 않을까요? 그래요 배텐의 비참 코너 들을 때마다 현기증이 난다 특이하다 그러니까요 이런 직업이 있군요 저희 나중에 한번 전화 연결해서 비참해 모시고 싶다는 생각도 드네요 연애상담사 근데 배텐을 왜 듣죠? 비참 들으려고 비참 듣고 해결할 어떤 연습을 해보는 거죠 다음은요? 2958님 수술실 간호사인데요 집에 식계료를 볼 때마다 소독해야 될까? 멸균해야 될까?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고생 많으시겠습니다 5490님 선생님입니다 명절에 친척들 다 모여서 근황 토크하는데 자다 조용 누가 떠들어? 했습니다 MSG 좀 친 거 아닌가 약간 차렷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던데 차렷이요? 네 차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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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차렷 선생님께 경례? 이걸 하는 사람이요? 차렷 약간 이렇게 주의를 끄시는 분들도 아무튼 선생님이시면 뭔가 조금 기강을 잡으려는 노력은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리고요? 김두현님 저는 포크레인 기사인데요 길 가다가 솟아오른 땅을 보면 저도 모르게 가서 발로 평평하게 고르거나 푹 파인 곳을 보면 근처 흙을 발로 모아서 자꾸 메우는 버릇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신발이 자주 달아요 이건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고생이 많으십니다 역시 신보람님 제약회사 다니는데 병원에서 환자들을 보다 보니 사람이 많이 몰려있는 곳 가면 나도 모르게 사람 만내를 환자 만내로 잘못 말해요 그래요 아픈 분들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올까요? MC 스나이퍼 BK 러브 일상생활 도중 불편하게 툭 튀어나오는 나의 직업병 오늘 근데 너무 프로로서 현장에서 고생하시고 그런 분들이 많아가지고 그러니까요 저희가 드립쳐서 놀리기가 어렵네요 주제가 공감해드려야 되고 아 그러지 힘드시겠어요 이렇게 되고 그러다가 이제 조금 주작 같은 느낌 나면 에이 MSG 쳤네 이런 것밖에 없습니다 네 너무 열심히 일하셔서 딱 병이 직업병이 생긴 거니까 그러니까요 프로들이 참 많습니다 베테네는 자 2494님꺼 저는 행사의 MC입니다 어색한 거 정말 싫어요 그래서 뭐만 하면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자 고맙습니다 박수와 한성 이런 거 많이 하신대요 그렇죠 저도 행사 같은 거 행사장에 돈 받고 가게 되면 그래도 진행을 할 때 분위기를 계속 띄우는 편인데 그냥 다른 데 가면 어색할 때 재미가 있지 않나요 어색과 불편도 하나의 재미 장르입니다 그럼 그냥 두나요 어색하다 감이 삐질삐 나고 뭔가 집중력이 높아지잖아요 흥분도 높아지고 좋은 거 아닌가요 근데 행사할 때 조금 그 뭐라 해야죠 약간 공간이 말과 말의 공간이 길면 다들 어색해지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MC들은 뭔가 그 사이를 채우려고 이 얘기 저 얘기 하는데 그것도 아예 안 하세요 행사장에서는 그렇게 하는데 행사장에서는 MC로서 당연히 프로 의식을 갖고 열심히 하지만 다른 사석에 오거나 이럴 때 직업병처럼 이거를 띄워볼까? 이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렇구나 그렇죠 배디 먹튀라고 과학에나 행사 어색했다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래요? 아니요 아니요 게임에 나오는 리액션 제가 맨날 이렇게 라디오나 개인 방송에서 나미춘으로 발랄하고 이렇게 하다가 오랜만에 진짜 좀 진지하게 해서 어색해 하신 분들 좀 있으셨을 거예요 그래요 웃음기 싹 빼고 했거든요 리액션도 해투식이에요 오잉 뭐래 다음 볼까요 1606님 형사입니다 맨날 피의자 신문을 하다 보니 와이프한테도 육하원칙에 맞춰서 질문을 하네요 와이프가 무섭고 서운하다고 해요 저희도 무서워서 뭐라고 드립을 못 치겠습니다 밥 먹었어? 언제? 어디서? 누구랑 어떡해? 왜? 그리고 제대로 된 질문은 반복해야 됩니다 했던 얘기를 막 섞어가지고 다시 해야 돼요 확실해? 그거 맞아? 그래서 또 다르게 약간 패러그라프에 다시 얘기 물어보고 아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교차로 확인을 하게 되는데 그럴 때 이제 잡아내는 거죠 숨막히네요 밥을 왜 먹어? 키보드에서 손때 동작 그만 다음은요 9339 전 보컬 트레이너인데요 예전에 남자친구랑 노래방 갔다가 배에 힘쓰면서 노래하라고 배 때렸다가 엄청 크게 싸우고 나왔습니다 보컬 트레이너는 진짜 지인이거나 애인이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같이 노래방 가기가 부담스러운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나는 지나가서 남자친구가 그냥 진짜 즐겁게 부르려고 왔는데 평가받는 것 같아요 너를 처음 막 이렇게 누르고 그러면 너를 처음 이렇게 되잖아요 배를 누르면 힘 주라고 배치기 대판 싸우셨군요 그렇군요 그리고요 이반송님 교회의 전도사입니다 친구들이랑 노래방을 가도 찬송과 창법으로 부르는 버릇이 있어요 노래 끝나면 친구들이 아멘 이라고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그리고요 6004님 몇 년 동안 전화상담사 했었는데요 고객님이 입에 붙어서 교회에서 대표기도 하는데 예수님 대신 하늘에 계신 고객님이라는 말이 튀어나왔어요 대형 실수를 하셨다 공교가 섞여 있기 때문에 드립을 못 치겠습니다 그리고요 7386님 발레하는 사람입니다 바닥에 있는 물건 주울 때마다 뒷다리를 들어요 이런 사람 많죠 뭔가 고개를 몸을 숙일 때 뒷다리는 이렇게 뒤에 네 아라베스크를 들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면 혹은 세수를 하거나 양치를 할 때 이렇게 한쪽 다리를 포인을 하고 있어요 무게추 무게 잡기 위해서 밸런스를 위해서 네 그렇게 하는 분들 되게 많죠 윤태진 씨도 그런 식으로 하나요? 저는 예전에는 약간 이런 버릇이 있었어요 설 때 약간 이렇게 좀 제대로 서 있고 버릇이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뭐 네 지금 편해졌습니다 그래요? 화장창 네 화장창 그리고요 5244님 시험 공부 중인 중학교 2학년인데요 이름을 쓸 일이 있으면 항상 이름 뒤에 학번을 같이 써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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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이렇게 학번을 쓰게 되나요? 전 중학교 때는 그런 걸 잘 안 썼고 뭐 대학교 때는 학번을 쓰지만 고등학교 때까지는 학번이라는 것 자체가 없었습니다 저도 네 군대 가면 군번을 쓰게 되는데 군대 가라고 하신 분들 많고요 네 그리고요 8829님 여성복 디자이너입니다 사람들 옷을 위아래로 훑어보는 버릇이 있어서 오해를 많이 삽니다 약간 스캔 당하는 느낌 패션 쪽 분들이랑 만나면 뭘 입고 나가야 될지가 굉장히 고민스러울 때 있어요 네 아무튼 이게 사람을 훑어보는 거를 그 사람한테 약간 들키게 되면은 조금 기분 나쁠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조심스럽게 스캔해야 됩니다 어떻게 스캔해요? 안 볼 때 안 볼 때 뒷모습 뒤로 일어날 때 이상한 데로 흘러가는 것 같은데 넘어갈까요? 6806님 번지점프 마스터입니다 잠꼬대로 5,4,3,2,1 번지 한다고 아느냐 그러더라고요 잠꼬대로 번지점프 마스터 하루 종일 그걸 얘기하시니까 그런가 봐 이거는 참 눈물 나네요 이게 직업병이라는 것 자체가 평상시에 나오는 것보다 잠꼬대로 나오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그렇죠 군인들은 다들 경내에 자다가 걸려본 적 많으실 거고요 딱 건들면은 그렇죠? 총성! 이렇게 자다가 그런 거 하게 되고 본인 관등성명대교 그래서 참 슬픕니다 불친번들은 한 번씩 후임병들 1,2등병들이 그런 거 하는 거 보면서 짠해져요 장난치는 거예요? 아니 자기도 모르게 그런 걸 보고 짠해집니다 배뚠뚠뚠님 이공계 대학원생인데요 소개팅 여성분이 A형이어서 차분하신가 봐요 하시길래 혈액형과 성격은 왜 관련이 없고 적혈구 포면 단백질이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해서 10분 동안 설명해주고 왔습니다 이후 대화는 뭐 이거는 수요일에 보내시고요 조셜롱님 문헌정보학 전공인데 남의 집 가면 나서서 서재 정리해줍니다 좋네요 키워드로 쫙 정리해주시는 거잖아요 괜찮네요 진짜 한 반나절만 우리 집에다가 감금시켜놓고 싶네요 그럼 다 정리해놓을 거 아니에요 정리하라고 그리고요 0213님 보험사 직원입니다 옆에서 누가 다쳤다고 하면 얼마 보상될지 눈으로 계산해요 그게 스카우터처럼 계산이 되나요 지인들은 좋겠네요 그래도 근데 문헌정보학 전공하신 조셜롱님한테 지금 여러 같은 반응들이 쏟아지고 있어요 네 왜요 우리 집 제발 와달라고 초청하자 혹시 출장 서비스 얼마면 되나요 물어보신 분들이 있고 아무튼 전투력 측정처럼 보험사 다니신 분들은 차량 사고 났을 때 사람 다쳤을 때 뭐 이런 뉴스만 봐도 견적을 뽑으실 수가 있더라고요 그것도 능력입니다 이윤석님 고1입니다 컴쌓 주머니에 넣고 다닙니다 컴쌓가 뭐예요 컴퓨터 싸인펜 컴퓨터 싸인펜 컴퓨터 싸인펜 그래도 우리 시절에 있었던 거네요 그렇죠 네 수성 싸인펜 그렇죠 수성 싸인펜이기도 하지만 하얀색 마개 컴퓨터용 그걸 컴쌓라 그러는구나 컴쌓 펜이라고 해야 맞지 않나요 저도 줄임말은 찬성론자지만 네 저도 컴쌓 팬이라고 해야죠 컴쌓는 뭐예요 본인이 몰랐다고 제가 너무 열변토하니까 본인이 몰랐다고 그냥 넌 아싸야라고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배체수씨 트럭 20년 만에 이거다 하는 차를 만났습니다 새벽에 바쁘게 일 나가는데 원격으로 시동도 걸어놓고 앞차 급정거에 아찔했는데 충돌방지장치로 사고도 면했다니까요 요즘 액시전트 프로 칭찬을 많이 보내주시는데요 프로에겐 프로를 액시전트 프로 반올림 피자샵 모델 박나래입니다 나래가 반한 피자 반올림 피자샵 쑥쑥 키 커요 작은 키 반올림 성적 올라올라 자신감 반올림 우리 가족 행복 반올림 가격 반 내림 맛은 반올림 나래는 반올림 피자샵 허리가 편한 금성 침대 2019년 대통령 산업포장 수은기념 전국 매장 동시 세일 3월 22일부터 5월 5일까지 특별한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침대의 안전성과 기술력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정직한 회사 허리 허리 금성 침대 행복을 함께 칠해요 제비스코 우리 집 페인트는 제비스코 행복을 함께 칠해요 제비스코 다양한 기능성 페인트 제비스코 행복을 칠해요 제비스 페인트의 새로운 이래 제비스코 일만 하는 지식산업센터는 끝 일하고 놀고 힐링하는 캠퍼스가 온다 육사필딩 고백위모 비즈니스 랜드마크 현대 프리미어 캠퍼스 이제 다산신도시 캠퍼스에 투자할 때 워크 플레이 스테이 현대 프리미어 캠퍼스 1852727 시공예정사 현대건설 5월 고덕국제신도시에 파라곤이 선사하는 두 번째 프리미엄이 옵니다 에듀타운 중앙공원 행정타운의 세계적 스케일의 삼성전자 비전까지 고덕국제신도시 에듀타운 첫 주거명작 고덕파라곤 2차 문의 1600-0881 5월 오픈 예정 동양건설산업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에드피아 온라인 줌은 간편한 성원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에드피아 쉽고 편한 인쇄가 현실이 되는 곳 국민인쇄 성원에드피아 어젠 2588 대리운전 앱으로 편하게 집에 왔어요 앱에서 전화했는데 상담원이 내 위치를 알고 있다면서 도착지만 알려달래요 대박 카드결제, 현금영수증, 마일리지 기능까지 2588 앱 설치 괜찮은데요? 좌우러 정렬 좌우러 정렬 2588 2588 광고 나가는 내내 조롱과 야유를 받았습니다 그냥 컴쌌라고 하는데 왜 토다냐고 굳이 컴쌌팬이라고 뒷글자 붙이는 경우 거의 없다고 컴쌌라고 알겠어요 외울게요 이런 건 그냥 외워야 됩니다 다들 인식공격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아 저 건버섯 돼지라고 이거 흑자입니다 흑자 자 선물 받을 분들 소개해주세요 네 이윤성님, 조셜롱님, 6806님, 7386님, 9339님 네 그리고 인별그램으로 보내주신 하이유에포님께 선물 보내드릴게요 다음 주 주제는 뭔가요? 다음 주는요 축제, 페스티벌에서 만난 불편한 사람들입니다 미리 제보를 받았고요 다양한 축제 이야기 다음 시간에 함께 해보겠습니다 네 그리고요 그리고 그 다음 주 예고도 미리 할까요? 네 다음 다음 주 주제는 쇼핑몰에서 만난 불편한 사람들입니다 불편한 점원, 불편한 손님, 쇼핑 중에 만난 불편한 주변 사람들 백화점 쇼핑몰 옷가게에서 만난 불편한 사람들을 제보해주세요 화요일 게시판에 공지 띄워놓겠습니다 댓글로 제보해주시면 됩니다 네 저는 먼저 인사드리고 끝인사는 윤태신씨에게 맡깁니다 네 끝곡은 부활의 네버엔딩 스토리입니다 소듬협니다 야한 꿈 꾸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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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